아이들 진짜 하아 손브라를 왜 했지 솔직히 계속 밀 수 있는 게임이였는데 역시 2층에 막 리퍼랑 토르비언 하면 안 돼 토르비언 쓰레기야 너무 토르비언 진짜 안 좋습니다 토르비언은 할 캐릭이 아니다 왕의 길을 진단해 아 이 새끼 영웅을 사내수기 와 듀오에서 라인이랑 힐링이 이러면 저만 들어가고 앞에서 다섯명이서 쌓이는 어? 괜찮은데? 어? 이러면 집아랑 같이 들어가야 되나? 이오스테트 공격력을 높여드리죠 왜 안타지지? 거기? 누구있지? 저 겐지 아니야? 겐지가 있네? 수비에 겐지가 있네 수비에 겐지가 있네 공격시작까지 30초 아나 메르시 안보이네 안보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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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Clone Man 밑에 나이스 적당한 적은 적당한 적으로 적당한 적당함에 적당한 적당한 적당함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. 랩몬 거점 점령 중, 걱정마 이런건 껌씨 안고 씨바가 똥 거점 점령을 치우자 와아! 존나 썰었는데 안죽네 씨 사기다 하나 그 체력병인가 그거 존나 사기구나 야 이거는 여기 견제야 돼 아이 안오네 뭐야? 내 게이지 채워줘 고마워 방패라네 우와 뭐야? 어허 맥주러 가자 아 라인 라인 좀 추운거 같은데 빵구 예뻐 이거 가만히 아 렘 여 obtaining 허리 할까 네네 여행 큰 ателя 미 wall 으오 나이스 나 힐러 잘랐어 내가 근데 힐러 잘랐으니까 알았어 나오세 힐러 잘랐으니까 알았어 뭐야 여기 밀고 있어? 화물? 화물을 안 밀으면서 몰라 들려들기만 해 뭐야? 어? 아휴 내 이름은 맥 아휴 어디 안보여 아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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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앗 유리 뭔가 이래 으으윽. 좋았어 이거 좀 피해서 힐러 잘라주고 뭐야? 누가 막 막 굴려 확보해! 맞을 이거로! 좋았어 쉬어 비가 안 돼 이거 아악! 아 살려보려고 쿠션을 먹었는데 이거 될려나 이거? 너를 위투하게 대 날 말게라 제 체벨은 없어 고격 영웅님 일어났으면 옥경 오신다 아악! 잠시 아악! 비해! 연신이 오기옵크 아아 왜 내 탓을 하고 있지? 내가 메르싱 극짤 나는데 제가 밀었을 때가 어 궁으로 메르시랑 아나 계속 땄을 때만 제가 밀었는데 삼성전의 어서오세요 말 안해야지 그냥 연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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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적의 공격까지 30초 경고 — 2-3-3-2-1 여기 가게 또 왔나 나왔나왔나 이봐 허허 포탑은 지웠어? 소주 끌렸구요 뭐냐 그에드웨어 좋았어 이거 안쥐? 아우 이거 안쥐? 아우 흐흐흐흐흥 우웅 아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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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나 부서는 누구야? 네 도와주에게 도와주의 뱃뱃뱃뱃 어허 뭐야 좋았스 나이스 하...좋았은데 아마 하이라이트 저러갈 것 같은데 남탐하네 어떤게 남탐할 것 같은데 아나? 아마 하이라이트 저먹을거에요 거의 확정 어? 나 아니네? 아...여기 때문에 개털렀네요 아...여기 때문에 개털렸구나 제가 하이라이트 나올 줄 알았는데 아니었네요 오케이 Rather 2시까지 라스 학번